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필터를 작성할 건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B26셀에다가 조건을 작성하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B30셀에 추출하고자 합니다. 조건은 함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B26셀에다가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임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B27셀에다가 수식을 작성하기에서 등호를 입력하는데요. 현재 조건은 ~~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and 라고 입력하시고 첫번째 사원번호의 마지막 한글자가 짝수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글자를 추출한 데이터를 넣어서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분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오른쪽에 한글자는 문제에 나와있는 사원번호의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한글자를 추출한 값을 이제 이분이란 함수 안에 넣어주실 거구요. 심표 첫번째 조건 작성이 되셨고 두번째 업무부서가 영업부서이거나 또는 연구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조건은 다시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해야 됩니다.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업무부서가 있는 첫번째 D3에 있는 데이터가요. 영업부서부터 작성할까요? 영업부서입니까? 또는 심표 D3의 데이터가요. 같습니까? 연구팀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OR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OR 함수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류가 나올 거구요. 둘 다 만족하지 않으면 불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추류가 나온 상태,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한 추류가 나온 상태의 짝수일 경우는 AND 함수를 통해서 추류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려가지고 저희는 B30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특정 필드를 추출하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모든 데이터, 모든 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구요. 다른 장소의 복사에, 복사 위치에다가 B30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아까 작성하셨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구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하셔서 I2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실 결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수당이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수당 필드의 값이 상위 첫 번째, 랭크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큰 값 또는 첫 번째 작은 값에 해당한 데이터를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을 적용할 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OR 함수가 필요하구요. 랭크 함수를 통해서 랭크 점 EQ라고 입력하신 다음 수당의 첫 번째 데이터가요. 신표 어 근데 주의할 게 있네요. 수당의 첫 번째 데이터는요. 클릭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잖아요. F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되니까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F열은 고정,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 신표 본인을 포함한 수당들, 데이터들 중에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가장 큰 데이터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할 거라서 뒤쪽의 옵션을 생략하셔도 되고 또는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순위를 구한 값이 1등입니까? 신표 다시 한번 랭크 점 EQ를 입력하시구요. 수당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되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F열에 있습니다. 신표 본인을 포함한 데이터들 중에서 신표 이제는 오름차순으로 가장 작은 숫자가 1등 처리하고자 합니다. 네, 옵션에 1이라고 입력하시면 오름차순의 순위를 구할 수 있구요. 오름차순의 순위를 구한 값이 1등입니까? 라고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신 다음 5알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 자주 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지정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구요. 다음은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A2부터 H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여백 탭에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구요.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가로와 세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탭에 가셔서요. 자동 맞춤을 이용하셔서요. 확대, 축소되어서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기본에 가셔서 페이지 탭에 배율에 가셔서 자동 맞춤을 우리는 용지 너비와 높이를 각각 1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맵 페이지 상단입니다. 머리끌 바닥끌을 클릭하셔서 상단이니까 머리끌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 맵 페이지 상단 왼쪽에다가는요. 오늘 날짜, 날짜는 날짜 삽입이란 도구를 이용하셔서 삽입해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맵 페이지 상단 왼쪽에는 오늘 날짜, 오른쪽에는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 삽입 도구를 클릭하셔서 뒤에다가 페이지라고 붙여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PAGE라고 입력하셔서 페이지 번호 뒤에다가 페이지를 붙여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되셨고 실습한 날짜와 페이지 번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다면 이제 다시 편집 상태로 돌아오시면 되겠구요. 문제 1번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간의 수당인데요. 시간의 근무에다가 곱하기 시간당 수당을 곱할 겁니다. 표 5를 참조하셔서 시간당 A부터 C까지는 15,000 C부터 F까지는 18,000 G부터 I까지는 2만이라는 값을 찾아서 H룩업의 첫번째 행의 데이터를 찾고 세번째 행에서 시간당 수당을 찾아다가 우리는 앞에 있는 시간의 수당에다가 곱해서 계산하고자 합니다. 시간의 근무 시간에다 곱해서 시간의 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일단 값을 찾아올게요. 값을 등호 입력하시고 H룩업을 통해서 시간당 수당을 찾아올 건데요. 찾을 때 A부터 G라는 데이터는요. 사원번호에 가서 두번째 글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함수를 통해서 사원번호에 두번째 한글자를 가지고 신표. 우리는 퓨 5에 가서 첫번째 행에서 찾고 퓨 5 영역을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서 찾고 세번째 행에서 3이라고 입력해서 세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니까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H에 해당한 시간당 수당이 찾아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표 5 영역에 시간당 수당표를 참조해서 값을 찾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에다가 앞에다가 또는 뒤에다가 시간의 근무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값이 구해지는 곳도 있구요. 중간에 시간의 근무에 숫자가 아닌 데이터에는 오류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오류 발생시 0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구요. if error 라고 입력하고요. 맨 끝에 가서 신표 0을 입력하시면 오류가 있을 때 숫자 0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 1의 데이터와 표 2 영역에 시간의 근무가 있는 사원 중에 본사와 지사별 가장 많은 기본급과 수당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맥삼수 사용할 거구요. 그 다음 본사 지사는 근무지의 오른쪽 두 글자를 이용해서 비교하실 거라서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실 거구요. 시간의 근무는 숫자가 있는 데이터 시간의 근무는 숫자가 있는 데이터 is number 함수를 통해서 값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29셀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가장 많은 기본급과 수당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맥스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if 함수는 없구요. 그냥 if 함수 없으면 조건을 그냥 나열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구요.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건데요. 근무지에 가서요. f4 절대참조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a29와 같습니까? a3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f4, f4, f4를 눌러서 a열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두 번째 조건은 숫자입니까? 라고 시간의 근무의 데이터가 숫자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따로 비교할 게 아니라서 그냥 가로 문 끄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is number 물론 문 끄서 작성하셔도 틀리지 않구요. 시간의 근무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수식을 복사하면요. 3부터 25는 바뀌지 않는데 D가 수당으로 복사하면 D 대신에 2로 바뀌어야 합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행만을 고정해 주시구요. 그리고 가로 닫구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구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본사이면서 시간의 근무에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에 기본급의 가장 큰 데이터는 330입니다. 지사는 360입니다. 옆으로 수당은 각각에 해당한 본사와 지사에 해당된 데이터에 수당의 가장 큰 값들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표 1의 근무주와 교통비를 이용하여 표 3의 F29부터 F32 영역에다가 근무지별 교통비의 평균을 만으로 나눈 몫만큼 특수문제를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일단 근무지별 교통비의 평균을 구하구요. 그 다음 몫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F29셀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에버레이지 이프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업무부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업무부서가 아니죠. 근무지죠. 근무지 수정할게요. 근무지에 가서 범위 정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참조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따로 고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근무지에 해당한 교통비의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교통비를 범위 정하셔서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 가루를 닫으시면 근무지별 교통비의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평균값을 문제에 나와있는 만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허션트란 함수를 이용해서 몫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Q-U-O-T-I-E-N-T 맨 끝에 가서 신표 그 다음 만으로 하나 둘 셋 넷 숫자 입력하시고 가루 닫고 엔터 그러면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을 만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졌구요. 이 값을 리피트 함수에 넣어서 세모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리피트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가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눌러서 한자키 화면에서 다시 좀 올려서 할게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보기 확장시켜서요. 삼각형을 선택하고 신표 횟수는 조금 전에 구해놨으니까 맨 끝에 가서 가루 닫고 엔터 그러면 아까 구하셨던 몫만큼 삼각형 모양을 반복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표 1의 근무지와 업무부서와 기본급을 이용해서요. 표 4에다가 표 4에 근무지별 업무부서별 기본급에 기본급이 250 이상인 사원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합계가 아니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계수를 구할 거구요. 구간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일 거구요. 카운트하고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p36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를 쓰실 거구요.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 함수 사용하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엽니다. 근무지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a36가 수식을 아래로도 복사 옆으로도 복사할 건데 a36 a37 a38 a열에 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시고 가로 닫구요. 곱하기 두 번째 어 근무지별 업무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부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시구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같습니까? 바로 위쪽과 같습니까? b35 c35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35행을 고정하고 가로 닫구요. 두 번째 조건 주셨구요. 곱하기 세 번째 조건은 기본급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데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문제에 나와있는 2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요. 25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하나 둘 하나 둘 셋 입력하셔서 값을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까지 모두 만족하면 신표 if에 추를 하면 숫자 1을 반환해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카운트 함수는 조금 전에 조건에 모두 만족할 때 반환된 1의 개수를 세어가지고 m%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신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을 한 번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데이터의 기술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J열의 J3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는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또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F11을 누르셔도 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구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Public Function FN 이름이 세금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입력받는 값은 기본급 심표 수당이라고 입력합니다. 기본급 수당을 인수로 받아서 세금을 계산할 건데요. 세금은 기본급이 300만원 이상이면 이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만약에 기본급이 크거나 같다 300만원 입력하시구요. 그렇다면 된 저희는 기본급 플러스 수당의 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세금은 기본급 플러스 수당의 곱하기 12% 0.12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구문을 쓸 건데 앞에서 처리한 데이터에 만족하지 않다면 else if 라고 작성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300만원 미만 데이터들 중에서 혹시 250만원 이상 입니까 라고 수정하시구요. 250만원 이상이면 7% 로 계산하겠습니다. 0.07 이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라고 입력하시구요. FN 세금은 문제의 3%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f 구문이니까 e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하셨구요. 오른쪽에 닫기 그 다음 커서를 J3에 갖다 놓으시구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 FN 세금을 선택하고 확인 기본급 그 다음에 수당 정보를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사용자 정의함수를 통해서 계산한 세금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 하시고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B5 셀부터 시작해서 피버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이네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클릭 하시고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버 테이블 작성 하실 건데요. 더 찾아보기 누르셔서 여러분이 자료 시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의 폴더 에 가셔서 파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현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현황 선택하고 열기 가조실 데이터에 데이터 첫 행에 열머리 글 포함 이란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엑셀 파일 이죠. 그리고 확인 그 다음 저희는 분석 작업에 B5 셀부터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 하셔서 근무지를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업무 부서를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기본급을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수당을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합계는 합계는 계산식을 통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피버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 누르셔서요. 현재 시간의 근무 더하기 식대를 더한 계산식을 통해서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이름을 시간 외 근무 더하기 식대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시간의 근무 더하기 식대를 더합니다. 계산식을 작성하시고 추가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 필드를 계산식을 이용한 필드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현재 맨 아래 기본급 비율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본급 비율은 기본급 필드를 가지고 기본급 필드를 한 번 더 추가하셔서요. 기본급 필드를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에 가셔서 이름은 기본급 비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갓 표시 형식에 오셔서 문제 열합계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와서요. 현재 필요하신 레이아웃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식대는 계산하셨고요. 학계 기본급 을 기준으로 업무 부서를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나와있는 내림차순을 정렬하기 위해서 B5셀의 업무 부서에서요. 우리는 기타 정렬 옵션을 클릭하셔서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건데요. 내림차순 정렬 할 건데 업무 부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부서를 합계 기본급 을 기준으로 합계 기본급 업무 부서를 내림차순 할 건데 기준은 합계 기본급 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근무지 필드는 현재 모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항목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 모두를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경기지사와 인천본사 두 개만 표시하겠습니다. 경기지사와 인천본사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 수당과 아까 계산 필드 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기본급 을 더블클릭 하셔서 합계 니까 표시 형식 의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확인 확인 합계 수당을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계산 필드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피버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요. 보통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서 14번째 연한 녹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기본급 비율은 미리 작성해놨고 옵션에 가셔서 피버테이블 분석에 옵션을 클릭하셔서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피버테이블 결과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먼저 하실 거는 이름 정의입니다. H21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익률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I19셀을 선택하시고요. 순이익 학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H21셀을 선택하셔서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이익률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H21셀 값을 35% 로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이익률 감소라고 입력하시고 H21셀 확인 25%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그리고 나서 요약을 클릭하셔서요. 결과는 순이익 합계가 있는 I19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앞에 시나리오 요약 이란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문제에서 따로 위치를 뒤로 하라 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표 1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표 2에 수학 점수에 따른 총점의 값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데이터 바로 2에 C31셀에 다가 총점을 계산한 G26셀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표 2의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라고 있고요.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는 세로입니다. 열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수학 점수를 우리는 이 26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수학 점수에 따른 총점의 결과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데이터표를 작성하는 예제 살펴보셨고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 계열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기술부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 또는 키보드 딜리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범례를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아래쪽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해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근무부서별 상여금 외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차트 제목 세로축 제목을 작성하기 해서 차트 요소의 축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세로 제목은 백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백분율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우리의 크기밀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세번째 가로주 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의 기본주 가로를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3차원 회전에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에 가셔서 X축 회전의 값을 50이라고 입력합니다. 영업부 계열입니다. 주황색 계열 영업부 계열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레이블 표시한 후에 레이블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값이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셔서요. 레이블 옵션에서요. 현재 앞에 값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계열 이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계열 이름과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계열 이름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밑면을 선택하시고요. 밑면을 선택하면 밑면 서식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미세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세 효과에 해세 강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을 이용할까요? 서식에 가셔서 미세 효과 해세 강조 3을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입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에 대한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 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 하신 다음 매크로 를 작성 하시고 실행 하실 때 사용 하실 도형 빗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를 기록 하고 연결 해 놓 하셔도 되고요. 또는 도형 를 그려서 매크로 를 연결 하셔도 됩니다. 삽입 에 가시면 도형 클릭 하시고요. 기본 도형 에 사각형 빗면을 선택하신 다음 G 부터 H3 영역 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텍스트 에다가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물론 나중에 텍스트 편집 하셔서 수정 하실 수 있어요.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 하시고 도형 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을 클릭 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 하시고 그 다음 기록 을 클릭 하신 다음 매크로 기록 에 서식 적용 표시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2 3 부터 17 영역 을 선택 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을 클릭 합니다.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 20 이상 크거나 같다 20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이상 이면 파랑 새우 숫자를 표시 하겠다. 세미콜론 다시 마이너스 1이면 자홍색 으로 표시 하겠다. 자홍 이라고 입력 하시고 그 값이 마이너스 1과 같습니까? 자홍색 으로 미음 눌러서 한자 키 문제 나와있는 특수기업 모양을 찾는데 없으시면 좀 확장 해서 찾아 보시고요. 미음 누르고 한칸 띄어서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요. 세미콜론 그 외에는 숫자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셔서 서식을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두 번째 삽입해 가셔서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선택하시고 범위가 G5부터 H6까지 드래그 텍스트에 대해서는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기록버튼 누르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2, 3부터 2, 17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누릅니다. 서식 적용 클릭하면 서식이 적용이 되고 서식 해제 누르면 서식이 해제가 됩니다. 매크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에다가 연결하는 작업까지 해보셨습니다. 기타작업 다시 2번 문제 같이 풀어보셨고요.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문항인데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시면 돼요.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연봉 계약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 현재 폼의 이름은 연봉 계약 인데요. 그 폼을 보여주세요.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초기화 작업을 할 건데요. 왼쪽 개체에 폼을 선택하고 초기화 작업 코드보기 가셔서 개체는 유저폼 프로시저는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 첫 번째 I8부터 I12 영역은 CMB 근무부서 콤보 상자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콤보 상자 이름은 CMB라고 입력하시고 CMB 근무부서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는 문제에 나와있는 I8부터 I12 영역을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콤보 상자에 S1, S2 부터 값을 나열할 건데요. 직접 위드 근무를 사용하셔도 되고 위드를 생략하셔도 돼요. CMB 인사고가 라고 입력하시고 앞에 인사고가.additem 하실 거를 인사고가를 반복해서 쓰는 걸 생략하게 해서 id라는 근무를 사용했고요. additem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는 S1 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 additem 을 이용해서 지금 S부터 6개를 추가하시네요. 4개 5개 6개 처음에 S1 S2 다음에 두 번째는 A라고 입력하시고 A1 A2 다섯 번째는 B1 B2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드를 사용하셨으니까 and 위드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위드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cnb 인사고가.additem cnb 인사고가.additem 이라고 cnb 인사고가를 반복해서 쓰시면 돼요. 첫 번째 폼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종료를 먼저 할까요? 물론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 종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g5셀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5셀에 오늘 날짜를 표시하시오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5셀을 클릭하시고 g5셀을 입력하시고 폰투라고 입력하시고요. 굵게 하겠습니다. b,o,l,d 볼드를 추루 값을 설정해 주시면 굵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굵게 지정하고 그림과 같이 오늘 날짜와 총 입력권이 표시되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고요. 폰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 첫 번째 데이트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연결해서 표시할 내용은요. 큰 따옴표 묶어서 텍스트니까요. 한 칸의 스페이스 띄고 총이라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큰 따옴표 입력하시고 또 연결할 건데요. 총 몇 권입니다. 입력할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ange range 기준은 7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해서 몇 권 입니다. 값을 표시할 건데요. 현재 b7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데이터 한 건도 입력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연결된 행의 개수가 1이라는 값을 구해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하셔야 현재 필드명에 해당한 행을 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 입력 하시고요. 연결 하겠습니다. n% 연산자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개수 뒤에다가 몇 건 건자 입력하고 입력 완료라고 작성하시고요. 확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vb ok only 라고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타이틀은 폼 닫기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신 다음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있습니다. unload me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럼 세번째 문제를 작성하셨고 다음은 두번째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폼에 등록을 클릭하면 등록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할 행위 위치를 기억할 변수 i 하나 변수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range 기준 입력할 행위 위치를 기억할 값은요. b7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위 개수를 구한 다음 현재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 위쪽에 1부터 6까지 그 다음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7 하나를 더 더해서 7을 더하면 b7셀로부터 연결된 행위 개수가 하나잖아요. 더하기 7을 하면 여덟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셀즈 i, 사업명이 두 번째 있으니까 비열입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비열에다가는 현재 폼에서 현재 폼에 가시면 사업명은 txt 사업명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점 밸류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점 밸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셀즈 i, 3, 4, 5, 6, 7까지 쓸 수 있도록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두번째 이제 시열에다가는 근무부서, cnb 근무부서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인사고가는 cnb 인사고가에 있는 값을 d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폼에 가시면 연봉계약금을 txt 연봉을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다섯번째 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섯번째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여섯번째 성과급에 대해서는 인사고가가 s로 시작하면 이라고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다섯번째 아래에다가 if, 만약에요.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할 겁니다. cnb 인사고가에 입력된 값에서 한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s로 시작합니까? 라고요. s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then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여섯번째 열에 값은 성과급은 연봉의 20%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현재 입력된 값은 sales i,5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는 txt 연봉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곱하기 0.2 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건데요. ctrl c, ctrl v. 앞에서 if를 작성하고 오셨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else if 라고 수정하시고요. s가 아니면 혹시 a입니까? 라고 수정하시고요. a라면 10%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sales i,6번째 열에다가는요. 3% 라고 되어 있습니다. 0.03 이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합계는요. 문제에 연봉 계약금에다가 성과급을 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에다가 그러면 우리 아까 연봉의 데이터가 있는 sales i,5에다가 더하기 조금 전에 성과급 계산하셨던 sales i,6에 있는 값을 더해가지고 합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중간에 이제 연봉 계약 폼에서 txt 사업명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근무부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택하세요. 인사국가도 선택하세요. 연봉이 비어있으면, 계약금이 비어있으면 비어있을 경우는 연봉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에다가, 맨 위에다가 작성을 할게요. 음, if 만약에 txt 사업명이 비어있습니까? 공백입니까? 그렇다면 된 메시지 박스를 좀 표시해 주세요. 라고요. 표시하실 메시지 박스는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 작성할 건데요. cmb 근무부서가 비어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근무부서를 선택하세요.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부서를 선택하세요. 라고 수정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인사국가가 비어있습니까? 인사국가가 비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인사국가를 선택하세요.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txt 연봉이 비어있습니까? 라고 txt 연봉이 비어있습니까? 그러면 연봉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이름부터 사업명부터 연봉까지 다 입력했다면 아까 작성하셨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다가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시지 박스 표시하는 내용 작성하셨고요. if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등록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사업명과 근무부서와 인사국가 연봉 계약금을 입력할 수 있도록 초기화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nd if 바로 위에다가요. 데이터를 비열부터 쭉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txt 사업명의 값을 초기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cmb 근무부서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cmb 인사국가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txt 연봉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초기화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일단 실행해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닫기 버튼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연봉 계약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사업명을 입력해 볼까요? 임의로 입력하시고 근무부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인사국가 선택하시고 연봉 데이터를 계약금을 입력해 주시고요. 5000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등록을 클릭하시면 현재 입력하셨던 데이터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시된 걸 초기화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하지 않고 등록을 누르면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데이터 하나 입력을 했어요. 다시 등록하면 근무부서를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다시 등록하면 인사국가를 선택하세요. 등록하면 연봉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입력하고 등록하면 데이터 입력되고 폼은 초기화 되는가 종료를 클릭하면요. 아까 IOSEL의 데이터 날짜 표시되고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시지 박스와 총 두 건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ymptoms of the month